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감금돼 있다가 오늘 새벽에 풀려서 센터에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센터 교회 앞에 화단에 철줄꽃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안 보였나 봐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모든 게 다 보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앞에 있는 프랑카드를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일어나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부가 주가 되시고 사망과 어둠을 이겨내시고 빛이요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청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힘있는 말씀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304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8주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죽음의 소식은 주변 가족이나 친지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온 세계의 죽음의 소식을 달마다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학살 사건 또 엊그제는 초임 젊은 검사의 투신자살 소식도 들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슬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부의 독자의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력에 압도되어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 부활의 행렬로 바꿔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엔 누가 걸렸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쟁 소식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소식 모든 어둡고 슬픈 소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심의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심을 만나므로 부활의 인생 뜨거운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톤 울지 말라 11절을 보입시오 구여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더니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인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이란 기쁨의 뜻을 가진 그런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성에 들어갈 때 기쁜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음의 행렬 그것도 가부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죽음의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장 26절에는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제에서 구르며 독자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이 이 독자이른 슬픔입니다 그런데 가부의 이 독자의 이런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부는 남편을 잃고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아들에 대한 소망이오 기대였을 것입니다 아들도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어리서부터 알아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어머니를 따라 미일 이삭도 죽고 허대한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홀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잠을 잘 수 없다고 잠을 잘 수 없어 이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하여 전남대 기계공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한 목자님이 실제로 있습니다 전문창 목자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하게 그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든 일로 지쳐있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그는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주며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졸업하여 이 시내 직장 공기업에 꼭 취업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말만 들어도 남편 잃은 소름과 사람들로 버튼 무시와 냉대가 눈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들은 가부의 소망이오 기쁨이오 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더니 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이 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7일 지나면 다 나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나빠지더니 이중해졌습니다 119를 타고 중환자실로 갔지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간염 때문에 아들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채 싸늘한 아들의 죽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가부는 아들아 아들아 하며 울부짖며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죽음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아사가 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가부의 모든 소망도 죽었습니다 한창 꽃피어 젊은 청년의 무한한 간성을 내뱉어야 될 것이기에 아들이 죽어버리자 그 어머니의 삶과 즐거움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폭군이오 약탈자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형평과 이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가부의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가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북극으로 사망한 이 18개월 된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울부짖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고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도 앗아가고 마지막 남은 아들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가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혹한 장례행렬을 당당히 막고 서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바래주 예수님이 장례행렬을 막고 멈추게 한 것입니다 국이 멈췄습니다 하늘을 육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고 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불쌍히 내 문제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슬픈 문제 우리의 아픈 문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피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죽음 앞에 그의 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네 유대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신이 마바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슬퍼 눈물 흘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자에 른 애인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리스기 라목자님이 퇴근하여 거실에 앉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으며 소시러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이 젊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이런 그 학생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슬퍼할까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부모 형제의 죽음이나 부모의 이용과 같은 가정불화로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천문의들이 반복되는 취업 슬퍼와 불안한 현실 앞에 울고 있습니다 힘든 자녀 문제 앞에 제자향성 앞에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울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 뿐인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울지 말라 돈크라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장남 문화에서는 많이 우는 사람이 효자여 효부라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시골에 있으면 안 울고 그러면 뒤에 막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아들이 잃고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동거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이 어린 죽은 나이를 들고 달리달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 아들이든 여인의 이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이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격리기간에 cbf 새롭게 하소설을 눈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분이 우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 등에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군산센터 김종두 목자였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기독 지식 만화 작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즘 교회와 각종 인터뷰의 1순위 간증강사라고 합니다 1968년 군산 앞바다에서 그의 아버지가 연평도까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1년을 살다가 송환되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두 가마니를 북한에서 송환할 때 같이 줬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고문 때문에 풀려나왔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큰형은 어린 동생들을 먹여살리기에 공장에 갔다가 24살에 폐계력으로 죽었습니다 누나들은 가정부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는 보살펴 줄 수 있는 가족도 없고 가난하여 저녁이 해가져도 집에 가지 않고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일한 아기였습니다 돈이 없어 임문계 대신 군산상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북위 학원이 다닐 돈이 없어서 수업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수업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늘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교생 미술 선생님이 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 적는가 뒤에서 가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 서울로 갈 수 있었지만 장학생을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거기서 유비프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중국 성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석을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암기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상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성교사라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문 컷 만화 아르바이트를 하며 풀타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현복 작가의 만화로 된 로마 이야기를 보고 복음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는 세계 성교 발달사를 만화로 되고 하루에 15시간씩 기독교 강의를 그 어려운 기독교 강의를 읽고 이걸 5년 만에 책으로 내서 지금 10만 부 이상 팔리고 있다 또 그가 만든 기독교 복음서는 20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인도에서만 60만 부가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간증해서 10편 30장 11절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죽은 자와 같이 살던 그의 슬픈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슬픈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돈 크라이 우리의 슬픈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의 간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투 청년아 일어나라 슬피 오는 가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간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간에 있는 청년의 모습이 어떨까요 모든 기능이 멈춰 차듯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력도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간에 갇혀 땅에 묻혀져야 할 운명의 처에 있습니다 간 속에 있는 청년만 피참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안겨 자둘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는 봄처럼 가장 푸르고 쌩쌩할 때입니다 거센 부위 물살을 예치며 상류로 팍딱팍딱 이렇게 뛰을 연화가 됩니다 아까 9시 반 예배 우리 김시원 영재는 반팔을 입고 예배를 보는 청년 때 펄뻘 끓으니까 반팔을 나이가 먹으면 파카를 입고 오는데 반팔을 물방 같은 심상의 고동소리로 피가 들끓어 약동하는 피정과 가능성의 때입니다 독일의 시인 삼일 울마는 청춘이란 시를 썼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청춘은 그것은 창밋빛 뺨 앵드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물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에 된 사람이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이 우리의 주름살을 늙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레기 땅에서 들어갈 때 피로써 마음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아름다움 희망 시혈 용기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두렵혀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 있으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이 시를 78세에 썼답니다 78세에는 주로 해고록을 쓰고 추억록을 쓸 때입니다 청춘은 옛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열정과 용기와 이상이 있을 때 청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전국학사 수양회 7부 오요한 목자님이 우리 분반에 오셨습니다 1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더 절절하고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분이 말을 재밌게 해서 재밌게 해 주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이 성교사로 시리랑카로 나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오시긴 했지만 70이 넘었지만 그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있을 때 청년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청춘으로 사는 문들을 보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에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청년 열정까지 갖출 수 있는 20대 30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찢어진 청바지만 입어도 멋있을까요 그런 청년이 지금 싸늘한 시체가 되어 간 속에 누워 있습니다 예슘은 간 속에 누워 있는 죽은 청년을 당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체야 좀비야 부르지 않습니다 청년아 부셨습니다 작년에 1층 우리 교회 1층 노비에서 cbf 어린이들이 몇 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어도 삼촌 오빠 목자라고 불러지면 우리 김한드래 목자님 딸들은 어려도 저를 변함없이 다임목자님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잘 가르쳐주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슘은 죽은 이 자를 청년이라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슘의 눈에는 시체도 청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슘은 나살의 죽음을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예슘의 눈에는 죽음도 참으로 보입니다 죽은 자도 청년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피해 몰래 숨어 밀타자 가던 기도원을 이 쪼다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다 부르셨습니다 75세 사시간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불쌍한 노인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청년이라고 부르십니다 너 청년이요 남영준 너 청년이요 영맨 하고 부르십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젊은이들이 집이라는 벙커 속에서 안전함을 들이며 동시에 사회적 낙오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과 온 놈을 벙커 삼아 고개를 쳐박고 나오길 주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을 하고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아하는 학생이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들은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코로나를 구실로 우리를 가두어 놓고자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베베주의 간 무기력의 간 게으름의 간 종의 간에 누워 죽은 자처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끊어질 때 정신이 맹수라는 눈에 파묻히고 피탄이라는 얼음에 갇힌다고 아까 청춘의 시에서 말했습니다 사단은 스마트폰 인터넷 온눈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냉소적이 됩니다 무비력해지고 하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 속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간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4장 14절 하반절 말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큰 소리로 한번 해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영맨 개덥 이 말씀은 싸늘한 시체가 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너 청년이요 이렇게 기분만 팍 띄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세워주셨습니다 못하핀 청년의 인생을 꽃피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의 인생 부활의 주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슬픈성이 기쁜성 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간속에 일어난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 오늘 7장 3방절에 나온 팩 부장처럼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홀로 나와 홀로 대신 엄마만을 위해 살던 쓸모없는 병자를 사랑한 팩 부장처럼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돕는 목자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말심해 죽고 말심해 사는 특등사와 같은 청년의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청년처럼 일찍 아버지를 저의고 공부 잘하는 옆집 두성이와 큰 누나에 비교당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무려 144cm나 되는 작은 나이에 변성기도 지나지 않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아버지는 큰 태평양처럼 크게 달하고 큰데 연못요수로 이름을 주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은 소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관해에 누워 용봉동 캠퍼스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목자인들을 통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청년아 대연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리오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열등감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한소리로 까불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던 그가 그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는 성진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공도 수석으로 맞죠 주로 혼자 홀로 된 어머니 자녀들이 수석을 하는 것 같아요 참모총장상을 군대 가서 두 번이나 탔습니다 군대 가서 올 때는 조금 안 했어요 1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키가 한 10cm는 커가지고 요즘에 40대 중반에 바쁜 나이에도 일주일에 3명의 양들을 맞숨으로 성지는 그야말로 청년의 인생 대연의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하리오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심령에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청년의 스피릿을 해복하고 걷고 뛰는 힘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청년의 인생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부하리오 생명 대신 예수님은 만성간염으로 사망원세에 간에 갇혀 죽음을 향해 가던 저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청년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라나두 목장인처럼 나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세상 물살에 휩쓸려가는 죽은 물고기 마냥 살던 자였습니다 이런 제게 만성간염으로 인한 교직 발령 취소 유명고사 도입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벼락 맞고 죽은 자와 같이 평생 부모님에게 이 불효하는 애간장 태우는 불효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부하리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걸작품이요 청년임을 깨우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1989년 겨울 너무 삶이 힘들어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영광대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냐고 자주 물어봐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991년 봄 수양에 영생수 하나님을 만난 뒤 저는 올드미션 리포트 첫째 장을 들고 교수 교생 나간 후배들에게 찾아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을 찾아다니며 보금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경하로 가남으로 무리하면 발전되어 곧 죽을 것 같이 저를 두려움을 떨게 하는 그런 의사의 말 때문에 저는 주전자 하나 드는 것도 벌벌 떨던 그러나 새벽부터 12시까지 이 양들을 쫓아다니며 보금을 전하고 직장생활하며 밤을 새어 눈물을 쓰는 생동감 넘치는 인생 부활에 증인된 인생을 살게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심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은 자와 같은 죄인에게 생명과 부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타는 청년의 인생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 부활의 생명력 청년의 폐기와 열정이 많이 식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퇴직을 얼마 남지 않는 현실과 늙은 부모님 그런 자녀들 힘들게 보이는 제자양성 역사 앞에 염려와 걱정으로 차갑게 지극하곤 하였습니다 가끔 생생정보통에서 보면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골에서 멋지게 사는 사람을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86세대 80아권 60년 세대는 은퇴하거나 티전으로 물러나는 밀려나는 세대 제가 제2사무실에서 제일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막 물러나라고 요즘 하지 않습니까 어느새 한물간 세대 뒷방 세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야나 부활 이후 생명되신 일심은 철일라시 팔룩세대 은퇴세대 뒷방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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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잇 부르십니다 청년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3일 월만에 청춘이란 시에서도 영감이 끊어지지 않을 때 60대여도 그 마음이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리간의 격리 기간 동안 몸은 불편하고 갇혀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 이후 생명되신 일심의 음성이 들릴 때 청년의 열정과 스피릿이 생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름사람 늘지라도 부활 이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식히지 않는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갈렙 장군도 85세의 나이였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줄어서 청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3일 울만도 그가 부활 이후 생명되신 예심의 음성을 들을 때 열정 시혈 용기 이런 용어를 쓰는 이 청춘이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요한 목자님도 이 부활 이후 생명되신 예심의 음성을 들을 때 70이 더문 이 코로나 팬데믹상의 성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악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루나 예치며 불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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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불타는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멘 청년 영이 살아 이 시대에 주구하는 젊은 영혼들을 살리는 불타는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